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화한 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라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한다. 스스로 닦아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믿음이 지극한 불자님들은 항상 부처님께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스스로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장, 이 업보를 닦아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닦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가 지었던 그런 부정적인 업의 에너지, 업장, 업보가 점점 점점 알게 모르게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오직 부처님을 믿고 보살님을 믿으면서 불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닦고 닦고 마음을 닦아 나아가면 정말 그런 은은한 부처님 가피가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생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항상 행복해질 수만은 없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꽃길을 걸을 때도 있고 가시나무 숲을 지나갈 때도 있고 뽀송뽀송한 흙길을 걸을 때도 있고 질뻑질뻑한 진흙길을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게 되면 바로 그때가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인생의 큰 난관을 만나고 벽을 만나고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그때가 나다라는 것도 딱 내려놓고 좋다 싫다라는 것도 딱 내려놓고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분별도 다 내려놓고 부처님 저는 그냥 부처님만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라는 것을 꿰뚫어보면서 오직 간절히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연불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내 업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불교 호스피스 병원으로 유명한 정토마을 자재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토마을 자재병원이라고 우리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이고요.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정토마을 자재병원에 능행이라는 스님께서 오랫동안 이런 수많은 몸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자비행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그 자재병원의 능행 스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이었대요. 몇 년 전에 어느 한 50대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걷는 것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한 50대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혈액암 말기 환자였다고 합니다. 혈액암 말기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온갖 항암 치료를 받다가 완전히 몸이 무너져버려서 호스피스 병원 정토마을 자재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그냥 누워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몸도 마음도 그냥 완전히 몸과 마음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리에만 그냥 멍하니 누워있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이 거사님은 이 남자분이 오채투지 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오채투지 절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첫날 첫날 딱 이 남자가 절을 시작하는데 절 3번 3배 하는데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몇 분? 20분 막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절 3번 빨리 하는데 5초면 끝나요. 5초 넉넉 잡고 9초 그냥 절을 많이 해서 다리가 탄탄한 사람들은 절 3번 하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냥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듯이 절하고 절하고 절하는데 넉넉 잡고 한 10초 아니면 끝나요. 그런데 그 혈액암 말기 환자였던 그 남자분이 첫날에 첫날에 절 3번을 하는데 20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겨우 겨우 한 번 절하고 숨 돌려서 마시다가 겨우 절 한 번 하고 또 숨 돌려서 쉬다가 또 겨우 절 3번 마쳤더니 20분이 걸린 거겠죠.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야 대단하다. 20분이 걸려서라도 절 3번을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첫날에 절 3번 하는데 20분이 걸렸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매일매일 절을 하는데 절을 한 배씩 한 배씩 한 배씩 절을 한 번 한 번 하나씩 절 숫자로 올렸대요. 첫날은 3번 절하고 다음날은 4번 절하고 다다다음날은 5번 절하고 한 번 한 번 하나씩 하나씩 절을 올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날 절 3번 하는데 20분이 걸릴 정도면 그 매일매일 절을 올리는데 얼마나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이게 보통 정신력이 아니면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오체투지 절을 하면서 한 배 한 배 하나씩 하나씩 절의 숫자를 올렸대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하루에 하루에 놀라지 마세요. 절을 700배를 했대요. 700배 첫날에 절 3배를 하는데 20분이 걸렸던 이 남자분이 몇 개월 후에 하루에 하루에 절 700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 700배를 넘어가면서 혈액암의 진행이 딱 멈추고 몸의 건강을 회복했대요. 아주 몸이 건강해지고 몸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음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몸으로 아직까지 혈액암 재발 없이 전혀 재발 없이 건강한 몸으로 지금 생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부처님께 참회기도를 올리고 매일매일 절 오체투질을 하면서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소나무를 진행한 지 이제 9년 차인데요.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 신비한 기도의 가피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듣고 들으면서 감탄하고 감탄하고 감탄하지만 정말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죽을 병이 다 낫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도 죽을 때는 결국 죽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기도를 정말 간절히 열심히 하면 이렇게 기적같이 병원에서 포기했던 병도 저절로 자연치유가 돼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이 낫질 않아서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던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마음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고 죽으면 다음 세상에는 분명히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몸을 받게 된다. 오히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도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이 닥쳤을 때 그때 인생을 한탄하고 남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면 그 죽기 전에 그 부정적인 생각의 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다음 생 몸을 받는데 안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불교 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병을 만났을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로는 의사에게 몸 아프면 병원 가야죠. 저도 아프면 병원 가요. 병원 가는 게 최고예요. 여기서 또 현대 과학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치료받아도 쉽게 낫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병원 치료받으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라도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이것도 다 저의 인연법입니다. 그래도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을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부처님께 기도한 이 공덕으로 제가 이번 생 수명이 닿으면 다음 생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라도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큰스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무리 절에 오래 다니고 아무리 수행을 오래 했어도 죽음이 코앞에 닥쳐야 죽음이 코앞에 닥쳐서 그 마음을 봐야 그 사람 진짜 공부가 드러난다 라고 옛 큰스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중 일려 따라해보세요. 병중 일려 이 병중 일려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병중 일려 뭐냐 병중 병 속에 있어도 병에 걸린 큰 병에 걸린 그 상황에서도 일려 한결 같으냐 큰 병에 걸린 그 상황 죽음이 코앞에 닥쳤어도 그 마음이 한결 같을 수 있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참선하고 평생 명상하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마음이 뒤흔들리고 울부짖고 정신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큰 병에 걸리고 목숨이 코앞에 닥쳤을 때도 병중 인력 병 속에서도 그 마음이 한결 같을 수 있느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강했을 때 몸말인들 못합니까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또렷했을 때야 몸말인들 못합니까 그래서 아파 봐야 죽음이 코앞에 닥쳐봐야 그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늘 부처님께 발언하기를 부처님 이왕이면 이왕이면 저 목숨이 끊겨 죽을 때까지 제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생의 욕심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큰 병에 걸리거나 죽음이 코앞에 닥쳤어도 오직 나무 아미탑을 아미타 부처님 극락왕생 죽음이 코앞에 닥쳐도 항상 한결같이 염불할 수 있기를 염불하다가 딱 죽을 수 있기를 제 목숨 끊어질 때 염불하면서 죽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빌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큰 병에 걸렸을 때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병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그 가피 영험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병에 걸리든 말든 큰 병에 났든 안 났든 내 목숨이 늘어나든 수명이 닿아든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이 모든 게 인연법입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염불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정도 마음이 딱 중심이 서야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강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몸이 건강하든 몸에 병이 많고 아프든 그런 것 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염불하고 염불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는 우리 불자님들 없는 병은 없는 병대로 앞으로도 그 병이 생기지 않고 있는 병은 그 있던 병들 모두 다 싹 사라지기를 우리 불자님들 항상 부처님 가피가 가득 충만하기를 추건드리는 바입니다. 나무 약사열레불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절대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이나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를 꿈에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토를 한다거나 입으로 더러운 걸 쏟아낸다든가 아니면 뱃속에서 대소변을 시원하게 대소변을 싼다든가 시원하게 싸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불자님은 싸긴 싸는데 스님 제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꿈에서 대변 덩어리 대변 덩어리를 이렇게 쏟아내는 꿈을 꾸는데 대변을 대변을 싸도 항상 마지막이 뭐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찝찝하게 잠에서 깨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뱃속에 남아있는 게 완전히 시원하게 뻥 뚫려서 완전히 다 쏟아낼 정도로 아직 업에 찌꺼기가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간다든가 몸에서 고름이나 진물이나 혹은 무슨 벌레 같은 게 몸에서 빠져나간다든가 혹은 꿈에서 불보살림 불보살림의 거룩한 모습을 환하게 본다든가 이런 꿈을 꾸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랑 친분이 있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지금 나이가 30대 젊은 불자님이네요. 30대 젊은 불자님이 있는데 이 불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좀 심했대요. 아토피가 그래서 성인이 된 뒤에도 이렇게 몸에 아토피가 있었는데 성인이 된 뒤에도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토피에서 진물이 나올 정도로 긁다보면 진물이 나올 정도로 아토피가 심했대요. 근데 이 불자가 나이는 젊은데 불심이 깊어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평소에 열심히 했어요. 특히 절을 많이 했대요. 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이다부터 이렇게 생생한 꿈을 많이 꿨대요. 근데 꿈을 꿀 때 몸에서 이렇게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여러 번 꾸고 특히 제일 많이 꾸는 꿈이 집안의 구석구석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꿈을 많이 꿨대요.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하게 몸을 닦는 꿈도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고요. 왜냐하면 더러운 걸 닦아내는 거고 우리 깨끗하게 목욕하면 몸이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꿈이고 집안 내가 살고 있는 거 내 주변을 하여튼 깨끗하게 내 주변을 청소하고 내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는 꿈도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래요. 왜냐 내 주변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 내 주변에 내 주변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불자님이 꿈을 많이 꿨는데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 꿈을 많이 꿨는데 특히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구석구석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꿈을 많이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자기가 딱 깨달았대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절로 아토피가 싹 사라졌대요. 어 언제부터 사라졌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살다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토록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괴롭혔던 아토피가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약도 안 먹고 약도 안 바르고 완전히 이제 아토피에서 그래서 이제 몸이 건조해지면 아직도 몸이 좀 가려운 건 남아가지고 몸에 이렇게 순한 그런 크림만 몸에 바르고 그렇게 아토피가 저절로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기도가피 체험하신 불자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토피라든가 피부병에 걸렸는데 부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런 아토피나 피부병이 사라졌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불자님들께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 이야기 듣고 오해해서 아이고 그럼 나 이제 병원 안 다니고 약도 안 바르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 피부병 아토피 고쳐야겠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몸이 아플 때는 병원부터 가셔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병원에서 추천하는 치료와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 같은 것은 함께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또 어리석은 마음으로 아유 나는 병원 안 다니고 몸이 아프다 기도해가지고 몸이 나아야 되겠다 요런 거는 또 다른 극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했던 병들도 기도해가지고 저절로 자연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올바른 상식을 가진 불자님들이라면 현대 의료기술에 의지해서 병원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저 아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신한스님인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무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무좀 때문에 나흘만 하면 또 재발하고 나흘만 하면 또 재발하다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무좀이 나흘만 하면 재발하다 나흘만 하면 재발하다가 몇 개월 전에 아주 유명한 병원을 갔대요 지방에 있는 나병 옛날에 나병 환자 이렇게 치료하고 했던 걸로 유명한 피부로 유명한 병원이래요 거기서 독한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그 약 먹고 그토록 괴롭혀던 무좀 8, 90%가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역시 약이 최고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더라도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초읍 초읍동 부산 초읍에 있는 불광사라는 절에 제가 초청 법문을 하고 왔어요 절이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광사에 가서 또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께 이제 법문하고 또 이제 주짓음하고 같이 공양하고 차 한잔 마시고 왔는데 그 초 불광사에 오래오래 다니셨던 어느 노보살님이 계세요 지금 연세가 70 중반이시래요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보살님의 법명이 자명심 불자님이에요 자명심 불자님 우리 소나무 완전 광팬이시래요 그 어머니하고 따님이 우리 소나무 광팬인데 지금 제가 초 불광사 자명심 불자님 해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이거 이야기해도 된다고 우리 그 따님한테 제가 직접 허락을 받은 얘기거든요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소나무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그 가피 이야기가 자기가 체험한 사람들은 믿어요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서 체험하고 맛을 보신 분들은 스님 소나무의 말씀 100% 믿습니다 라고 해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자기가 맛을 봤으니까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자명심 불자님도 소나무에 완전 찐팬이신데 소나무에 나오는 그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100% 믿으신대요 당신이 체험하셨으니까 이 자명심 불자님이 몇 년 전에 오른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참을 고생하셨대요 한동안 고생하셨대요 오른팔이 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파서 팔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큰 병원 유명한 병원에 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했는데도 쉽게 낫지를 않더래요 그냥 그때뿐이고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팔이 낫지를 않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고생하셨는데 이 불자님이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셨대요 매일매일 금강경 기도를 하셨는데요 어느 날이었대요 그날도 금강경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에 자기 오른팔에 새까만 거머리가 시커만 거머리가 막 붙어있더래요 거머리가 새까만 거머리가 붙어있어가지고 너무 놀래서 꿈이 생생하잖아요 그걸 다 손으로 막 털어내고 다 떼어냈대요 애비 애비 하면서 새까만 거머리들을 싹 다 그걸 다 떼어냈대요 그리고 잠에서 닦였는데 꿈에서 오른팔에 붙어있는 그 새까만 그 굵은 거머리들을 다 떼어내오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오른팔 통증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셨대요 오른팔이 완전히 나으셨대요 그분 따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와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말씀하신 부처님 카피 이야기 기도 영험 이야기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 보면 그냥 머리로만 따지기 좋아하고 입으로만 떠들기 좋아하지 몸으로 정말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딱지 않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다면 머리로만 불교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불교를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해라 체험해라 맛을 봐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이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고 내가 간절히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연부라고 기도하면서 마음 공부를 통해 내가 지은 이 업보 이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가피와 불보살림의 은혜 속에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늘려야 한다 이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소나무 우리 찐팬 우리 애청자 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연부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오늘은 coin packages oczywiście 여기서